안녕하세요.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까지. 이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할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도 사실 애매한데 이럴 때 집에서 쉽고 간단하지만 또 비주얼은 아주 좋은 요리 양갈비 스테이크를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섯 조각에 23,220원이에요. 이게 실속 있죠. 먼저 핏물을 닦아내고 시즈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유로 녹업시키듯 표면을 한번 뿌려주세요. 설트를 살살살살 해주시고 이거는 허버 블렌딩이거든요. 톡톡 씌워주도록 한 번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랩을 씌워서 한 30분 실온이 될 거예요. 30분 동안 실온에서 13분의 양갈비를 에어필을 넣고 양갈비를 넣고 돌려볼게요. 180도 얇게 해주세요. 이거를 입에 넣어주세요. 슈키언니TV 슈키언니 레시피 먼저 버섯, 버섯, 베이컨, 아프레칼, 아프레칼, 버섯, 참치,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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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을 한번 봐 볼게요 저는 속까지 잘 익혔어요 음 맛있다 한 입만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에 해드시면 좋을 메뉴 양갈비 스테이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 뵙겠습니다